오늘의 운세 오늘은 조금 당겼어요 7월 22일 토요일 모호일 일간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바로 전날에 운세 촬영을 해요 그런데 금요일에 서울과 분당을 꽉꽉 채워서 출장 상담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출장 상담은 하루에 한 건만 하고 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씩 잡힐 때도 있습니다 좀 행복한 고민인데요 너무 빡빡하지 않게 간격을 둬서 내일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밤에 집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새벽에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힘들고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7월 20일 토요일 모호일 일간별 운세는 미리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봐주시고요 텍스트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 카페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카페 활동은 열심히 해줄 분들만 오셔서 필터 공지 보시고 꼭 등업을 해주셔야만 운세 글을 텍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활동 안 하시는 유령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너무 인정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유령회원 늘어봤자 저한테도 도움 안되고 오시는 분들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영상만 봐주시고요 공부하실 분들만 제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면 기해년의 뜨거운 신미월의 무호일이죠 지금 보시면 사막은 아니지만 일단 올해가 지금 해년의 미월이기 때문에 해미는 서로 사막은 아니지만 합으로 저는 보고 오미도 이제 목국 되지만 오미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게 또 사오미의 오미잖아요 오미도 합이 돼요 어쨌든 목국과 화국 중에서 저는 볼 때 목국보다는 화국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읽어요 저는 읽고 그리고 비견겁지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어플 돌렸을 때 나오는 걸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이걸 좀 봐주세요 명리 관심 있다고 저랑 상담을 하실 때나 아니면 훅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를 안 보시더라고요 비견이 뭔지 식상이 뭔지 이거는 재성이고 이거는 관성이고 이거는 인성이에요 이 순서로 이게 이걸 돕고 이게 이걸 돕고 이렇게 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성하고 재성은 서로 밀고 밀고 당기고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리 관심 있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신데 이제 막상 설명을 그러면 저는 신나서 막 해드리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는 정도의 약은 공부를 했다기 보다는 항상 꾸준히 공부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이론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딱 이거는 맞으니까 다른 건 틀려 이런 자세는 저는 정말 싫어해요 항상 오픈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이론이 또 나올지 모르고 이걸 또 어떤 재하의 고수분은 산에서 혹은 스마트 도사 식으로 해서 도시에서도 수련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떤 천재가 또 새로운 이론을 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명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리는 변하는 학문이에요 자연과 우주를 추격을 해서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 사례를 볼 수 있도록 혹은 어떤 국언을 볼 수 있도록 체계하시기에는 학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위키백과처럼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체계적인 이론만 만들면 돼요 그 운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FM이란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운세는요 일단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화기운이 강한데 토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화는 뭡니까? 돕는 거죠 나를 돕는 거예요 쇠지 제왕지죠 나한테 키가 있고 내가 필터링 없이 좀 나갈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그래요 화라는 건 뭡니까? 발산하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를 보려 하지 마시고요 음양을 보시는 게 좋아요 명리라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인트로 앞에 들어가는 서론이 길어지냐면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해가 뭔지 미가 뭔지 오가 뭔지 이거에 막 집착해요 사람들이 큰 거를 못 봐요 음양을 보십시오 음양을 지금 보면 이것도 제가 음량을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눈에 들어오시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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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는 양이에요 체와 영웅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화기가 강한 날이고요 자, 음, 음, 발산합니다 내 안에서 필터링 되지 않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에서 을러가고 을에서 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9일 정도 되고 얘가 3일 정도 되고 얘가 한 18일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포지션 정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화기가 강하다 그랬으니까 나도 짜증을 내면 안 되고 나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끼리 뭔가 물고 뜯고 싸웠는데 그게 또 어른들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 그게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실 때 예, 반려동물 데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목줄 상태 꼭 확인하시고 시비 붙지 않도록 입마개도 준비를 하시고 저도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일단 사람들끼리 어떤 시비가 붙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고양이든 강아지든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대립적인 걸 조심하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러듯이 일가는 갓부터 시작을 해드리죠 갓목분들은 일단 시기적으로는 제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돈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의 분위기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은 출근하시는 분들보다는 토요일은 그냥 오전 근무하시고 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시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죠 근데 토요일은 어떤가 금전이 마릅니다 돈을 많이 쓰는 날입니다 오늘 갓목분들 돈 들어올 일이 생긴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 마시고 오늘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커집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갑에 지금 발이 달렸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승인 같은 거 뜨잖아요 어디 식당 가서 뭘 드시거나 쇼핑을 하실 때 돈이 중복돼서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이 하나 덮거나 그래서 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필요 없이 남의 거를 사준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오늘 좀 자제하시는 게 좋으세요 갓목분들은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 을목분들 넘어갈게요 을목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죠 미리 하나만을 보고 달려간다고 그랬고요 토요일은 조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막 로또 걸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될 정도로 진짜 진짜 금전은 없는 분들은요 길 가다가 500원짜리라도 주울 수 있어요 한번 희망 걸어보세요 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만히 계시면은 이 운은 비켜갑니다 움직이시는 분들께만 이루어지는 운이고 자 이제 병화 들어가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시기적으로는 나 또는 자식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혹은 이제 뭐가 자꾸 벌리죠 일을 그리고 식구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한편 토요일은요 자식이 장성화 자식이에요 이때 자식은 혹은 나 자신이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역마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시거나 뭐 전시회를 보러 가신다거나 박람회를 보러 가신다거나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역마가 아주 그냥 날개를 타는 날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안전을 좀 등한시할 수 있어요 또 에너지가 아주 큰 날입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펑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에너지가 조심해야 돼요 이동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집중을 해서 정밀작업을 해야 돼요 다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쇠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잔디를 깎으려고 뭔가 기계를 만지시거나 농기구를 만지신다거나 이제 조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도시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란다 오랜만에 손을 볼까라고 움직이셨는데 공구를 만지다가 손을 베인다거나 요리를 하시다가 또 사소한 부분에 나는 늘 잘한다고 생각해 책가를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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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는데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칼이 그래서 가위를 만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평상시에 잘 만졌던 것들도 오늘은 좀 조심해서 다루어 주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위에서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제가 오늘보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운이 바뀌고 있거든요 정화분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어요 나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흐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토요일은요 내가 손대는 어떤 일, 준비 중인 일들, 공부 이런 것들에서 실력 발휘가 돼요 스터디 모임을 나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발표를 본인이 하시게 되면 이 토요일 날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투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가서 뭔가 발표를 하던가 어떤 전시회를 직접 참여를 하신다거나 손대는 사업들 이런 것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그걸 연인에게 뽐낼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정화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기쁜 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해 드렸고요 자 이제 무터 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무터 분들은 시기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시기라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우울해질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일적인 어떤 능력지가 굉장히 상승이 되는 시기죠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기센 분들이 많아요 말 함부로 한다거나 나한테 뭔가 계속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이 강한 기싸움이나 기에 휘둘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도록 좀 싫은 건 싫다 그거 나 좀 바쁘니까 시키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으세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좋습니다 자 이제 기토분들 하겠습니다 기토분들은요 가족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토분들 지금 좀 구설에 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축토가 있다 보니까 이 여름에 태어난 저는 기토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름에 좀 세요 제가 이 정도면 다른 분들도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기토분들은 좀 본인 입장에서 지저분한 말들도 넘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업자라던가 함께 일하는 동료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들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본인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최고예요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다 기억에 남고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오래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아주 최고의 하루입니다 어디 놀러 가셔도 좋아요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날 그리고 경금,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은 다른 한 등에 헌신을 많이 하고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했고요 반면에 주변 사람들 우는 좀 안 좋게 불릴 수 있어요 잘 삐지거나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내가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금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는데 토요일 날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고 집중도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특히 평소 꼼꼼하신 분들도요 토요일 날 보통 부동산 계약하러 다니시잖아요 부동산 계약하거나 어디 아울렛 같은 데 가셔가지고 물건 구매하실 때 서류 잘 보세요 약관 이런 거 서류에서 아무리 복 공부하시고 내가 꼼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안에 교환 처리 해준다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 물건을 훅 하고 사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이드 인 뭐인데 나 보면 나는 국산인 줄 알고 샀는데 국산이 아니고 내가 내가 사면 안 되는 물건이 거기 있다거나 환불이 안 되는 어떤 가게에서 샀다거나 폐전되는 곳에서 사서 나중에 영수증 처리가 이상해진다거나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신청인데 현금 영수증 신청이 안 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죄송해요 신금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은 시기고 좀 과하게 뭔가 좀 뛰어다녀야 되는 영업적인 성격이 강한 시기예요 내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오늘 토요일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혼자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하시던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헌혈을 하러 가신다거나 혹은 기부를 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타인을 위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나중에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 아주 좋은 쪽으로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이 잘 돼요 일적으로 그리고 학업이라던가 공부죠 그리고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시기인데 오늘 하루 오늘 이 토요일 20일 날은 어떻게 풀리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경우 남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임수분들은 남자친구가 공통적으로는 남자 여자든 다 결혼하시면 자식을 낳잖아요 안 낳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식을 낳으신 분들은 자식이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시켜도 둥퉁거리고 답도 잘 안 하고 자기 일에만 고집스럽게 매진하는 갑갑하고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자 이제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계속 바빠요 바쁘고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좀 고역이 될 수 있는데 몸도 바쁘고 힘들고 그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20일 토요일은 주말에 지금 토요일날도 직장 나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평일에 쉬시고 그런 분들은 갑자기 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민하시다가 20일 토요일에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고요 아닌 분들도 계세요 아닌 분들도 계신데 그 운이 센 분들 위주로 그런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별거라던가 이별을 할 수 있는 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안 그런 분들은 계속 일하시면 돼요 이 운이 센 분들은 오늘 20일날 이렇게 일을 하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관별 문제를 진행해 봤고요 아 오늘 목요일날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오전 빠르면 7시 공식적으로는 오전 8시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웬만하면 9시에 상담을 마감을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특이하게 제가 시차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이제 좀 맞춰드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상담 시간 안에 예약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출장 상담이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출장 상담은 경기 북북공만 아니면 제가 인천이나 수원이나 전철역으로 갈 수 있는 전철권으로 갈 수 있는 역세권은 거의 제가 건너가서 상담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워낙 시골이라서 와주시면 좋지만 제가 와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말 멀어요 대중교통이 정말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장 상담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가격이 비싼 대신 2시간으로 제가 해드려요 최소 개인 상담은 제 동영상 아래쪽 링크에 보시면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곳에 전체 공개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그냥 무턱대고 문자 남겨주지 마시고 웬만하면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 가격이라던가 서비스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또 문자 주시고 가격이 이렇게 이런 가격인지 몰랐다면서 그냥 가시면 저도 슬프고 선생님도 슬퍼요 상담 못 받고 가시니까 가격 할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상담비만큼의 목숨 저는 충분히 보답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항상 꽉꽉 채우고 제가 넘기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목이 아픈 건 상관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에는 실시간 상담 주역으로 애정은 받으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실시간 방송 때 눌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black 흡 Christ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